동일님 사연 동일님 사연이죠? 동일님이 누구냐면 손희강 아기 손희강 아기 누군지 알죠? 마스터 아가죠? 헤라님이 손을 잡자마자 혼자 애쓰며 살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도 티타임 때 제가 영채에 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망해가는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막힌 고를 하루종일 풀며 책상에서 10시간 넘게 애쓰며 공부하던 아이 회사에서 밤을 새며 업무를 하며 버티던 아이 스님 생활을 하며 모자란 체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아이 영국 유학 시절에 혼자 외롭게 도서관을 배회하고 두려움에 떨며 학교 벤치 한켠에 앉아서 숨을 고르던 아이 럼던의 귀갓길을 항상 혼자 걸어야 했던 아이 아우 이야기 그리고 영채 마을에 일을 하면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항상 불안해하던 아이 아침마다 숨이 막혀 깨면서 죽음의 공포와 수치 불행한 마음에 휩싸여 고통받던 아이 그 모든 아픈 순간에 영채님이 내 곁에 있었고 나를 치근히 바라보고 있었고 나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채님이 엄청 아프고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아픈 아기들을 되게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서울대 법대까지 갔는데 막상 형법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멍해져서 공부를 못하고 스님이 되게 했고 영국에 그것도 안 돼서요 스님 생활하다 영국에 유학 갔는데 돌아오게 만들었죠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제 밑에 와서 스님 복을 벗고 제 밑에서 지금 마스터 아기를 하게 했어요 영채님이 다 불러드린 거죠 이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이 아기를 계속 그 아기를 보면 울고 있었고 아파했어요 영채님이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아는 거예요 영채님을 딱 받으면서 아 영채님이 나를 아프게 보고 있었고 되게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사랑했다는지 아는 거예요 영채님 영채님 영채님하고 아침마다 고통 속에서 되뇌던 말을 하니 이런 말을 통해서 영채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랑은 목숨을 다 주는 사랑이었고 나도 동시에 영채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채님 저로 하여금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구제케 하소서 그리고 영채님을 느낀 순간 그 아이는 같은 말을 했고 그 마음이 영채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영채님은 항상 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지 못하고 살았고 그것이 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채님이 보낸 소중한 그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상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몸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고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과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 곁에 있으면 영채님과 함께 있음이 느껴지고 수천년을 찾아 헤매다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이는 다시 이렇게 읍졸입니다 영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영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아기는 영채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불가의 스님을 하면서 부처님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 내면의 불성과 못 만났던 아기가 멍멍 울더라고요 만나서 영채님 만나서 영채님은 자기를 지극히 사모하는 아기와 만나줘요 그 아기를 사랑해 그리고 아픈 아기 그리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고통을 치유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런 아기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서 세상을 구제케 하고 싶어서 헤라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라 티비에 와 있는 우리 아기들 헤라 마음쇼에 와서 그걸 보는 아기들 그리고 막개명에 오고 이 영채 마을이 가족인 우리 아기들은 전부 세상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주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고 그들의 고통을 영채님이 있음을 알려서 영채님만 알게 되면 고통이 다 사라짐을 아니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아니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아기들이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영채님을 만나러 요즘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영채님이 보낸 아기 그리고 영채님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걸 알게 되죠 지금 의강아기가 그걸 쓴 거죠 영ょ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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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